한국국토정보공사 예식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 임택수를 소개합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백하나까지 가지는 당신의 욕심증이답게 우후후 하지 말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망하네요 신부 입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가요? 얼마나 다름았던 순간인가요? 우리 신부님 신랑 님의 두근거리는 심장소리가 마치 뒤집는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를 사랑합니까? 예! 정말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합니까? 예! 하자가나 쌩언도 사랑합니까? 예!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신부와 결혼할 것을 믿기 생각합니까? 예! 첫사랑입니까? 아 네 첫사랑은 첫사랑은 아니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괜한 질문은 해서 없네요 아주 감동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축하해 주신다면 우리 신랑신부한테는 더 뜻깊고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랑신부 이제 부부로서 첫걸음 시작합니다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맨신부 행진